네, YBM 박 6과 Supreme Leader Reading 추가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Three Rules of Robotics예요. 그래서 본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작 아스모프가 소설 속에서 로봇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his fictional world, 그의 소설 세상에서 아까도 나왔던 문장 구조인데 지금처럼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이 사이에는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Full of Intelligent Robots까지 가로 묶어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들로 가득 찬이 되겠죠. 아이작 아시모프가 연속적인 법칙들을 도입합니다. 어떤 법칙들인지 관계대명사 탭부터 가로 열고 앞에 있는 선행사 로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의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을 도와줄 In society, 사회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헬프라는 동사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갖지만 툴을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govern, 지배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mma which로 이어지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society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which amount to 인데요. 요수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mount to 하면 어디어디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어디에? 상응한다. 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which amounted to laws and ethics. 법과 윤리와 마찬가지다. for robots, 로봇들에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they are cold. 그것들은 불렸어요. the three laws of robotics.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요. 로봇공학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요. 다음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등위접속사 end로 병렬 구조 맞춰줘야 되는데 이 place라는 동사는 are라는 동사와 병렬입니다. 자, 봐봐요. a chord는 수동이에요. 그쵸? 불려진 거. 그리고 place their main emphasis. 그들의 주된 강조점을 두었다. 얘는 능동이에요. 자, 앞에는 수동, 뒤에는 능동. 이렇게 병렬 맞추셔도 돼요. 다만 둘 다 수동일 때는 B, PP면 이 PP 형태를 똑같이 placed라고 해주는데 지금은 능동이기 때문에 PP랑 병렬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B동사랑 병렬을 맞춰서 이렇게 병렬. 자, 현재 동사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주된 강조점을 둡니다. On protecting the safety of human beings. 인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Against possible malfunction of robots. 가능성 있는 로봇의 오작동에 대비해서. Function이 기능이라면 메리부트면 잘못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기능 오작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riginal three rules are as follow 라고 했어요. 원래의 3 원칙은 as follow 하면은 다음과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상 아즈모프가 말했던 3가지 원칙 원본 버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로봇은요, 인간을 해외에서는 안 됩니다. or 또는 throw in action 인데요, 여러분. action이 어떤 행동이잖아. 근데 그 앞에 in 이라고 부정이 들어갔어. 이건 뭐냐면 행동하지 않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방관해. 방관이라고 하죠? 그냥 방관함으로써. 행동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allow human being to come to harm 입니다. 그래서 allow 5형식이니까 목적어, human being,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 썼어요. 인간이 다치게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됐나요? 이 5어를 가지고 injure, allow 이렇게 동사 원형이 병렬을 이루고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로봇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혀 상의를 입혀서도 안 되지만 인간이 다치는 걸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원칙. 제2원칙. 로봇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쵸? 자, 어떤 명령인지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orders 꾸며주는 거죠. given to it. 그것에게 주어진 by human beings. 인간에 의해서. except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명사절로 where이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간접 의문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제외하고 where such order would conflict 그러한 명령이 충돌할 때를 제외하고 with the first law 첫 번째 법칙 제1법칙과 제1법칙이 뭐였죠? 인간을 해치는 거 예를 들어서 명령이 저 사람을 죽이세요. 이런 명령이라면 첫 번째 원칙과 상충하잖아.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 하지만 이런 걸 제외하는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 3원칙입니다. robot must protect its own existence. 로봇은 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As long as 여러분 조건이 붙어요.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lict. 그러한 보호가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분 as long as 하면 뭐뭐하지 않는 한 이란 뜻을 가진 조건절의 접속사죠. 그러한 보호가 충돌하지 않는 한 With the first and second law 제1원칙과 제2원칙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을 지키고 그 다음에 3번 지키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three law 이 세 가지 법칙은 First appeared 처음 등장합니다. In a story 이야기에서요 By 아즈모프 아즈모프에 의한 In 1942 1942년에 그러나 But later 아즈모프 felt a need 그러나 아즈모프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떤 필요성인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으로 니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To employment so-called zero's rol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제로 제0원칙 그러니까 1원칙보다 더 우선할 원칙을 시행해야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Which state 뭐라고 말해지냐면 A robot may not harm humanity 인간은 인류를 해쳐서는 안 된다. Or 또는 By an action 역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Allow humanity to come to home 인류가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랑 똑같아요. 목적어 humanity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온 거예요. 인류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왜 넣게 됐냐면 제0원칙 1원칙보다 더 우선한 이 0의 원칙은 Take priority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Over other laws 다른 법칙보다 And seek to prevent Seek to 하면 무언 무엇을 추구하다. 추구했습니다. Prevent 다음에 목적어 로봇 From ing 해서 요거 해석 다 아시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로봇이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걸 추구합니다. To majority of human race 인류의 대다수에 대해서 For the benefit of small number of human beings 소수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인간 한 명을 해야지 말라라는 거냐면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해야지 말라 더 큰 그림을 몰아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 제로 원칙까지도 봤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로 원칙까지 봤어요. 영 원칙까지 봤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장르화 로봇공학의 방황에도 영향을 미친거죠. 여러분 both A and B 이렇게 해서 A와 B 둘 다 그래서 SF 공상과학 소셜뿐만 아니라 로봇공학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The witch find itself engaged 그리고 그 스스로가 engaged 관여되어져 있는 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로 써주셔야 돼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수동의 관계일 때는 우리 과거 분사를 쓴다. 그 자칫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In here is debate 열띤 논쟁 속에 On How to control AI 라고 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온 거고요. 의문사가 명사절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뒤에 투부정사 와서 명사 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온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구 의문사 투부정사 How to control AI 어떻게 뭐뭐 할지 어떻게 AI를 컨트롤 할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아이색 아스모프의 세 가지 로봇 타겟 원칙을 스프레멘트 리딩 추가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